한국 가요계의 발전을 꿈꾸며 함께한 시간 제 10회 가요작가의 날 여러분 축하공연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너무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생방송으로 가수들만 쫙 나와서 방송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태훈씨가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자주 만나 뵙지 못했던 음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회포도 푸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요가 어떤 길인지 건설적인 방향의 대화 많이 나누셨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편곡가 가수분들 모두 모두 정말 행복과 행운과 그리고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무대에 박우철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우철씨 무대와 함께 저희는 활짝 웃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향기 네 개그맨 김태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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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내 몸을 찾아 내 몸을 찾아 철리길 보고 싶어 내가 왔네 산넘 꿈을 건너서 그러나 변해버린 사랑했던 그 사랑 한 번든 마음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 철리 먼 길 찾아왔다 돌아서는 이 밖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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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어서 내가 왔네 겨울 따라 그 여름 따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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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